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1단계 미중협상에 담긴 지적재산권 협정과 지적재산의 제국이 되려는 미국의 야심. 앞으로 5일 뒤에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정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협정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협상이 어떤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국이 고민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체계를 불과 5일을 남겨둔 현 시점까지 협상의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금융시장과는 달리 기업의 움직임이 일단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서는 중국이 미국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중 협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지적재산권 절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2017년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 절도, IP 테프트로 미국 기업의 피해액이 6천억 불에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절도는 점점 더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보호조항이 과연 이 절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산업 스파이나 매수, 공작, 제품의 어떤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이 있지만 중국의 경우 특히나 심각한 것은 투자나 합작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방식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큰 시장을 배경으로 기업에 강요할 수 있는 중국이 가진 일종의 박이닝 칩입니다. 중국은 이런 요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접근을 위해서 기업 스스로가 기술을 제공하는 관리에 따라 중국 투자 기업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중국 내 투자 기업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의 본사는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국가적인 피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는 보다 은밀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토리티가 제대로 정의하고 탐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지재권 준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은밀히 말하면 중국의 침해는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봤을 때요. 미 무역대표부 스페셜 300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현재 중국은 36개국 위반 계도국 중의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과 대만, 한국의 경우 1인당 GDP가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미국은 관대한 대우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지금까지의 일종의 롤이었는데 중국에 있어서는 1인당 GDP가 저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경우 국가주도적 경제로 위반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조속히 규제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주도형 하한식 경제 시스템 때문에 합법적 형태의 기술 이전 이런 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역, 트레이더, 포린 인베스트먼트, 해외 투자, 그리고 라이센싱, 그리고 인터내셔널 리서치 컬래버레이션, 국가 간의 공동연구, 그리고 크로스워드 무브먼트, 전문가들의 국경 간의 이동, 그리고 컬렉션 오브 오픈소스 모테리얼, 오픈소스 모테리얼이지만 이렇게 집합하면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것 그리고 이미테이션, 그냥 단순 모방입니다.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중국을 상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국은 너무 크고 해양식이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반의 여파가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1인당 GDP가 2만 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 규제를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P 보호 조항들이 대체로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위반의 벌칙과 어느 정도까지를 IP theft로 정의할 것인지가 현재까지는 모호했습니다. 중국의 IP 위반 정도는 워낙 광범위에서 위반으로 규정해야 하는 선도 함께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흘러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2년까지 절도를 낮추고 그리고 25년에는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의 보호 노력은 모호하게 지방정부를 단속의 주체 그리고 페널티의 주체로 정의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중국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중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야기하는데 중앙정부는 도망다니는 거죠. 이 부분 역시 심각한 고려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IP 지적재산권 협정 자체가 미국 무역 전반에 미칠 영향, 예를 들면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농업 벨트의 문제, 또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현재 향후 공개될 내용의 진척을 관세와 연계할 것임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IP 보호조항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일 남았으니까 제 생각은 한 3, 4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정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했던 지적협상권 조약들, 우리나라, 대만 이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무역 협정에 담긴 트럼프의 야심 혹은 미국의 야심은 어떤 것인가? 현재 지적재산권에 대한 몇 가지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인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의 범위와 처벌 조항이 강화되며 중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협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협정이 타결이 된다면 미국 첨단 기술기업에게는 큰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가적인 산업 지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지적재산권의 글로벌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엠파이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은 미중 무역 협상을 철저한 양자 간의 협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다자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WTO라는 굴레는 있지만 미국은 이미 그것을 무시하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국,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FTA를 체결하듯이 1대1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다자간 무역 협상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체결되었던 카나다, 멕시코를 연결하는 새로운 협정인 USMCA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양자 간의 협상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협상하고 그리고 미국이 카나다랑 따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만든 것이 이번에 체결된 USMCA입니다. 올 1월에 상원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양자 간의 협상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힘을 투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력이 월등히 강한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담기가 수월합니다. 미국이 물건을 많이 사는 입장에서 카나다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투사할 수 있고 동시에 멕시코에 대해서도 투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양자 간 협정을 기초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의 공작 역할을 하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수행한다는 의미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업에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에 대해서 강한 협상력을 가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와 국가의 기업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늘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을 통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미국과의 협정에 준하는 협정을 체결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과 상품권은 철저히 보호됩니다만 다른 나라의 기업은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각국의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투자를 단행하고 지적 재산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가장 심각한 지적 재산권 절도국인 중국을 상대로 프로텍션을 제공하면서 세계의 첨단 기업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월가의 금융산업을 떠올리면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자금에게 철저한 비밀보장과 금융자산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약속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재자들, 심지어 미국의 적국의 지도자들도 자기 재산은 미국으로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든 다른 여러 나라의 독재자들도 자기 돈은 미국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전 세계의 보호들은 월가의 자금을 끌어오고 또 월가를 통해서 다시 세계로 투자를 단행하면서 자금의 안정과 편의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 산업 역시 앞으로 이런 구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각국의 기업은 연구소를 미국으로 이전하여 지적재산의 출원국을 미국으로 못을 박는 것입니다. 또 기업의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조인트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적재산권을 미국의 발을 걸치는 형태로 진행하여서 지적재산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관리기업이 번성하게 되고 또 미국 내 각종 법률회사들 역시 호기를 맞게 됩니다. 지적재산권과 조금 다른 형태의 문화 컨텐츠를 봅시다. 문화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디즈니와 넷플릭스입니다. 일종의 문화 컨텐츠의 지금 제국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의 문화 컨텐츠를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보유하면서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제약, IT, 통신 등 첨단 분야 역시 이와 비슷한 유형의 글로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제국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디즈니의 경우를 보십시다. 작년의 주가 흐름인데요. 디즈니는 계속 꾸준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문화 컨텐츠를 가진 회사들을 인수합니다. 지금은 디즈니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멀티미디어 컴퍼니가 되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작년에 상승한 것보다 디즈니 주식이 상승한 폭이 훨씬 큽니다. 디즈니나 넷플릭스는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인수합병을 보십시다. 1993년 미라맥스를 출발해서 쭉 보시면 다 나옵니다. 스타워즈도 인수하고 최근에 21세기 폭수사도 인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 컨텐츠의 제국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기생충이 골든글러브에서 상을 받은 거 아실 겁니다. 이 기생충은 한국 자본으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CJ의 이미경 회장이 미국에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경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미경 회장이 미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자금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가 기생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화계는 기생충을 일종의 미국 영화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글러브나 아카데미 상에도 받게 될 건데 그리고 이미경 회장은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전 언론 미디어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했습니다. 저는 별로 재미없던데 어쨌든 그런 로비를 통해서인지 뭔지 하여튼 기생충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단순히 외국어 영화 상에만 등록된 것이 아니고 미국 자본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번에 골든글러브에서 후보로도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원래 1단계 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이 들어갈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행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예상했었으나 현재 일부 흘러나오는 루머는 언론의 기대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협상은 미국에게 IPR 지적재산권 보호국 지위를 부여하게 되며 미국 이외의 국가들 역시 미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절도를 피할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연구소를 만들든 직접 투자를 하든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든 어쨌든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WTO 자체를 완전히 탈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자 협상을 통해서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재편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매달려서 이 공정성을 호소하는 일은 앞으로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만약에 한국이 무역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미국에다가 공정성을 평가해 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금융이나 문화 컨텐츠처럼 기술재산 역시 미국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온전히 보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앞에서 예를 들었던 기생충이 정말 잘 만든 영화였다. 그러나 한국 자본으로 만든 영화였다. 그럼 전 세계에서 유통도 별로 안 됐을 것이고 또 미국 영화제에서 그런 호평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와 가치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 협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전 세계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도 다 어떤 기술을 절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을 거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 기술 특허가 미국을 통해서 만약에 중국으로 넘어갔다 치면 미국을 동원해서 그 위반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응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은 그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이 미국의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기업들의 있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와 유관된 많은 미국의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고 또 미국으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의 일종의 제국 같은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향후 100년도 미국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